크리스천 양심사도 실천지침 보시면요 자아의 네 가지 진리 여러분 모르실 게 없어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에고 자아를 부인하라 이거죠 기독교식으로 에고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 현전에 만족하라 몰겐자 하면서 만족하시면 돼요 몰겐자 몰겐자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자아의 진리입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현전이죠 하나님의 현전에 만족하라 아버지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존재의 진리 모든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여기는 하느님이라고 있네요 하나님으로 여기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신비임을 알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도요 여러분의 생각감 정오감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하느님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느님의 일이에요 내 직업도요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느님의 작용이고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할 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일이니까 자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유가 생겨요 자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고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일인 거 아시죠 지금 제가 안 돼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거 솔직히 아버지 일인 거 아시죠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말고 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자 사랑을 실천하자 아버지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하라요 양심적으로 살아라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람을 지키라는 거고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인에이지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사랑과 정의를 부연하라는 거예요 황금율 이게 황금율이죠 황금율 실천하라 자 하나님의 현존 첫 번째 진리의 색심은 두 번째 진리의 색심은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신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양심의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 따르자예요 어떠세요 이게 다입니다 자 이 얘기를 오늘 왜 해드렸냐 요즘 제가 연작으로 계속 톡톡 때마다 주장하는 게 뭐죠 아버지랑 수작하기 하나님하고 수작하기 하나님하고 어떻게 수작할까요 사도라면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하고 수작을 해야죠 교제를 해야죠 수작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니까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수작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어떻게 교제할 거예요 아버지랑 어떻게 교제하실 거예요 틈날 때마다 먼저 아버지 만나셔야죠 틈날 때마다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최고예요 하고 아버지랑 함께 해야죠 아버지랑 자꾸 접속해야죠 과거 몰라요 미래 몰라요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최고의 효자 마인드 아니에요 아버지랑 어떻게 수작하실까요 아버지 최고예요 아버지가 선물 사오실 때 선물 쪽으로 뛰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선물을 사주신 아버지 최고예요 탁 가서 아버지를 껴안아야죠 자 하나님의 현전에 만족하라 두 번째 아버지랑 접속하면서 아버지 현전에 만족하실 수 있으면 두 번째 뭐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니 내가 살아가서 살아 움직이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신비구나 아버지랑 자꾸 만나다 보니까 모든 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역경 내가 하는 모든 작업도 사실은 나는 거들 뿐이고 원 주인은 아버지구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구나 아버지 신비로 이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신비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대화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자 지금 아까 몰겐자 저랑 같이 해보셨죠 아버지 현존 느끼셨어요 아버지 존재 느끼셨어요 아버지 있으세요 여러분 내면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모든 게 아버지가 하는 거구나 까지 아시겠어요 아버지 계시는 거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가 내 삶의 가장 주인이라는 거 아셨다면 두 번째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구나도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은 아버지가 주체구나 내가 지금 돈이 안 벌려서 일이 안 돼서 모든 인간관계에 꼬여서 고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마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일이기도 해요 제가 거두는 거지 솔직히 아버지 일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 맡길게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화이팅 뭐 이러고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아버지 제 역량 아시죠 잘 안 되는 거 탐진치가 제 재능인 거 아시죠 역량 부족한 거 아시죠 무지아집 이런 거 사실 그거 제일 잘하는 게 그거인 거 아시죠 아버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 아버지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세요 틈날 때마다 이래야 아버지랑 친해져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저 멀리 계세요 참나를 만나도 이렇게 친해지지 않으면 참나랑 영 어색한 사이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참나랑 계속 내외하면서 가실 거예요 어우 어색해 참나 대화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진솔하게 대화하라 솔직하게 얘기하라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일이거든요 저는 거두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이 실현도 아버지가 주신 거 알아요 그리고 답도 아버지한테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 거둘 거니까 아버지 갑시다 믿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이게 돼야 아버지랑 수작하는 보살 사도가 돼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한테 늘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랑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육바람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요 1번 2번까지는요 칭의의 세계에요 기독교식으로 3번이 성화의 세계에요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란 걸 알고 아버지한테 맡기는 게 내가 의로워지는 거고요 칭의는 내가 진정한 아버지 자녀로 거듭나는 거고요 진짜 이제 아빠와 자녀 사이가 된 거예요 아빠한테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될 때 아빠와 자녀 사이가 되고요 성화는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까지 할게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여기가 성화입니다 아시겠죠?